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와 이런 대참사.. 아 구찌님 감사합니다 천원 구찌님 감사합니다 도형님 안녕하세요 현일님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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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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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양념 어 어 어 어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와 구찌님 감사합니다 와 구찌님 실화 구찌님 감사합니다 와 구찌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구찌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지 탬갑네 타이밍 좋은 화가 unquote 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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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붙어야되요. 여기 붙어야되요. 딱 내려오잖아요. 바로 여기 붙어가지고 싹쓰면은 이 자리가 이쪽 입장에 봤을 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인정? 그러기 때문에 저쪽 자리를 항상 먹어줘라. 내려온다면 자 맛삐 한번 딱 등 돌려주고 어이구 아 나 이거 삑 먹었거든요? 족발에서 삑 왔어. 와 이거 실혀냐? 와 타이밍이 무기를? 와 나 주먹삑 먹었는데 이런 된장 된장 쌈장 와 어이없네 이거 타이밍이 오지네 이 사람 또 전방이거든요? 지금 화가 났어 지금 빨리 와 컴온 컴온 그 형님들 그 제가 몸빵 할테니까 주고 주고 갈까요? 어때요? 초이스 괜찮나요? 갑니데이 어 06댈 렉있다 핑크가 이 사람은 핑트인다 핑트여 그럼 킹카님 혹시 스나스이신가요? 아 이거 다 따이시네 아 이거 다 따이시네 뭐야 아 얘는 뭐야 감사합니다 해병 형님 역시 역시 그게 하나도 없네 아 아 아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수부님 들어가세요 이거 옥돌렸나? 실수해버렸다 내가 내 꿈을 실수해버렸다 아 이거 아깝다 아 이거 많이 깠는데 형님 할 수 있습니다 오우야 잘 쏘네 야 우리 형님 그 바리님 저랑 2등이랑 사이에 한 4배 나는 것 같거든요 거의 3배 이상 나거든요 지금 미션 성공각 아닌가요? 나 30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하자 환영아 30킬하고 태형님 10만원 받아가는거야 환영아 구찌님 미션 성공했으니까 태형님 미션만 성공하면 오늘 거의 빌딩 세운다 집중해라 환영아 오늘 빌딩 각이다 8.3 4.3 1.3 오토łe 1.4 3.4 로드 tended claiming 뭐야 어 개피 아 이거 아깝다 방방방 형님 할 수 있어요 세이브 갚아 어 나이스 좋아 형님들 좋아 바로 그 거야 좋아요 자 여기서 한 방 더 지고 30길 찍고 40길 한번 가보자 여기서 형님들 40길 할 수 있어요 집중 가자 어 이거 옥 아니야 옥이다 옥옥옥옥 형님들 옥이야 옥 옥이야 나이스 설컷 오케 한벌 한대 한벌렸다 한대 버렸다 아이고 슬라다 슬라다 아이고 이씨 아 이러한 경우를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 43킬인가? 44킬인가 해봤어요 그 영상이 있어요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형님 방울 한 번 당기시죠 형님 오더스 없나? 원래 오더스가 딱 방울 한 번 오글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공방 아시죠 형님? 형님들 그 느낌 원래 오더스가 공방에서는 오글 한 번, 바울 한 번 한 번 하거든 그냥 포기 죽어요 이거 어디야? 우선 30킬 했거든요 형님 그 태형님 있나요? 태형님 30킬 지금 보고 계시나요? 30킬 했는데 저기 저긴가? 아니지? 기계? 기계? 해병할 수 있어요 그렇지 태형님 계시나요? 아아 근데 아까 데스가 데스가 그 몇 얼마 그거였죠? 아 안됐다 실패니 30킬 했는데 실패니 그 데스가 무슨 몇 대스였지? 4대스인가 그랬죠 30개 4대스인가? 쉽지 않은데 4대스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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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야 어디인데? 뭐야 어디야? 아니 아 이거 쪼으면 진짜 40킬 했을